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22학년도 바로 생명과학원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뿐만 아니라 저의 또 다른 파트에 있는 영역까지 잠깐 언급하고 가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의 만점을 받는 그날까지 옆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같이 함께 달리도록 할게요. 저의 커리큘럼의 전체적인 소개를 먼저 들어가면요. 저는 수능의 정규 커리큘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신용 커리큘럼, 그 다음에 짧지만 아주 강력한 특강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커리큘럼 영상 안에서는요. 수능용 커리큘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다른 내신이나 특강과 관련되어 있는 소개는 따로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수능용 커리큘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은요. 바로 개념 완성부터 시작해서 킬러 7 문제풀이에 이르는 것이 가장 퍼펙트한 쭉 따라가는 라인입니다. 개념 완성은 가장 선생님이 공들이는 강좌인 셈이죠.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긴 시간에 노력을 담기 때문에 분명히 이때 A부터 Z까지 기초부터 고난이도 문제까지도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책이나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념 완성에 모든 걸 쏟아 부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즉 개념 완성에서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기출에서 조금 변형되고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를 여러 문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킬러 7이라고 하는 강좌를 통해서 주제별 여러분들의 흥분의 전도라든지 그리고 유전 파트의 주제별 문항들을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여름쯤 들어가면 고난이도 문제뿐만 아니라 올해 나왔던 정확하게 다시 올해 수능 특강, 올해 수능 완성에 나왔던 핵심적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싶죠. 이게 바로 문제풀이 강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첫 번째 개념 완성 강좌에는요. 여러분들이 선물처럼 받는 저의 개념 완성 패키지 교재가 있어요. 이 패키지 교재 안에는 4권의 책으로 함께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완성을 마무리합니다. 본 책이 있고요. 서브노트 그리고 관리력 과하다. 이렇게 총 4권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쭉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 제 책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책을 가지고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마주하며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책 안에는 개정되어서 좀 더 중요해진 부각된 탐구 주제라던가 아니면 그들의 내용이 있다면 열심히 옆에다가 소개되어져 있고 용어부터 그림까지 모든 내용이 꼼꼼하게 자세하게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앞에 수업 시간에 판서를 하기 나름인데 판서를 하다 보면 선생님의 판서를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잘 적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으니 선생님이 서브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브노트를 통해서 선생님 판서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내가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고 있지 6월 평가원 시험치기 전에 9월 평가원 시험치기 전에 자신의 개념을 한 번 다시 백지 시험처럼 백지에다가 그 내용을 적는 것처럼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백지 복습, 빈칸 복습하는 그런 영역까지 이 서브노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관리력으로 들어갈까요? 선생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관리력이기도 합니다. 1년 내내 저와 함께 공부하는 워크북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은 개념을 배웠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비유전 파트의 개념을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 안에 관리력 안에 OX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1년 내도로 OX 문제로 묻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개념 완성 책이기 때문에 개념 완성과 함께 그 파트별로 즉 초반에 1단원을 배웠으면 1단원만 딱 들어있는 기출 문제 기출 문제들을 관리력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저랑 같이 1단원을 공부했으면 1단원에 맞게끔 기출 문제 뿐만 아니라 개정된 교과이기 때문에 자체 제작되어 있는 실전 문제까지 1단원 그리고 2단원을 공부하게 되면 2단원의 OX 그리고 2단원의 기출 문제 2단원의 자체 제작 실전 문제 이렇게 함께 매주마다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든 책이 바로 관리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관리력은요 안에 소개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따로 관리력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년치의 관리력을 한꺼번에 소개하는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던 OX 문제였고요. 바로 개념 기출 그리고 자체 제작 문제이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과하다입니다. 과하다는요. 선생님 이름이 왜 과하다예요? 라고 한다면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개념 완성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중에는 기출 문제를 풀다가 난이도 중, 난이도 중, 상 이렇게 풀어내면서 욕심이 생기나 봐요. 선생님 도대체 개념 완성, 저의 수준은 개념 완성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제일 높은 기출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그럼 이 기출 문제보다 더 발전되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친구들에게 맨 처음에는 프린트로 주던 거예요. 프린트로 지금 수준에서 공부하기에는 공부하거나 문제 풀기에는 좀 과하지만 앞으로 도전해야 될 과제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한번 보렴이라고 하는 형태였는데 현장에서도 너무 좋아하고요. 작년에 이걸 묶어서 책으로 냈었거든요. 그랬더니 책으로 애들이 너무 아까워라 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아껴가며 푸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책이라면 제가 책 안에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담았습니다.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과하다 책은요. 상반기 때 공부하는 난이도 높은 책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상반기라고 한다면 6월 평가원 이전을 얘기하죠. 6월 평가원 이전에 생각처럼 수준 높은 문제가 들어있는 책들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나는 책이라고 한다면 기출 문제집 또는 기출 문제 또는 수능 특강 문제 말고는 생명과학 문제집으로 좀 어려우면서 적당한 난이도에 있는 문제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반면에 7월하고 8월이 딱 넘어가게 되면 모의고사도 쏟아지게 되고 고난이도 문제도 엔제며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죠. 그러면 상반기 때 좀 더 빠르고 여러분들 중에 난이도 높은 문항을 공부하고 싶었던 여러분들에게는 생각보다 이 과하다라는 책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풀어볼 만큼 고퀄러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작년에도 좋아했고 올해도 좋아할 만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 안에 들어있는 문제 구성이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비해 문제 구성이 두 배입니다. 자, 문제도 테마별로 담았어요.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만나야 되는 흥분한 전도나 근육, 세포 중이나 돌연변이, 다인자 파트 이렇게 다섯 가지 파트를 담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만 들어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개념 완성을 통해서 기초를 다루고 그 다음에 또 필기를 해가면서 개념을 다지고요. 그리고 뒤로 즉 관리력을 통해서 개념과 기출 문제를 조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고 마지막 과하다까지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을 만한 난이도 높은 문항까지 만나게 되죠. 이렇게 끝자락에서 그 다음 커리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킬러세븐 강좌입니다. 킬러세븐 강좌는요. 이렇게 한 번에 두 가지의 책으로 제공이 돼요. 킬러세븐이라고 하는 건 일곱 가지 주제를 담았다라는 의미로 킬러세븐이 되고 킬러세븐과 함께 항상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저의 1년 내내 관리력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배송도 되고 함께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곱 가지 주제라고 하는 건 그들의 주제가 바로 매년 최저정답률을 기록하는 여러분들이 딱 만나도 어려워하는 파트만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흥분의 전도나 근육 계산, 항상성, 쌤 항상성이 킬러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항상성과 방어에서 특히나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에서 그 파트 안에 정답률이 뚝뚝 떨어지는 그 지역적이거나 여러분들 킬러적인 포인트가 있는 부분을 만나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여러 파트 중에 흥분의 전도 한 문제, 근육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만 항상성의 파트, 즉 바로 호르몬만 얘기하더라도 호르몬 문제 세 문제 등장하고요. 신경계도 한 문제, 결론적으로는 방어 문제 두 문제까지 무당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테마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테마 3번이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세포주계열, 세포분열, 사람의 유전병 요즘에는 비분리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돌연변이 문제도 참 잘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는 비분리만 다뤘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비분리뿐만 아니라 다른 돌연변이까지 다 담겨져 있는 킬러세븐을 만나게 됩니다.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서 고난이도 다인자 유전을 만나게 되고요. 마지막 가게도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딱 정복해야 되는 킬러만 담겨져 있는 셈이죠. 이제 또 킬러세븐 안에 들어있는 관리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관리력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자체 제작 문제만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킬러세븐 본체 간에는 어떤가요? 킬러세븐의 본체 간에는 각 파트별 기추문제 세 문제씩을 제외하고 모든 문제가 다 자체 제작 문제입니다. 그러면 킬러세븐의 본체도 자체 제작 문제가 거의 90% 이상인데 여기 나와 있는 관리력의 킬러 심화 문제 역시나 모두 다 자체 제작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문제 모두 다 새로운 문제 형태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 방금 공부했었던 이 부분은 모두 다 킬러 파트만 했는데 킬러 파트만 공부하고 있으면 다른 부분을 잊어버리기 쉬우니 관리력 앞에 매 주마다 들어가는 기본적인 OX는 1, 2, 3, 4, 5단원 모두를 골고루 넣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단원 간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화로운 균형을 맞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킬러세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킬러세븐부터는 열심히 잘 무난하게 함께 저와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좀 버겁지만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킬러세븐 강좌부터는 현장에서 모두 선생님이 필기를 하지 않게끔 만듭니다. 이유 중 하나는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의 본 수업에 수업하고 있는 풀이를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단계를 넘어가는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수업에만 몰입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판서인 손필기, 풀이를 모두 다 손필기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학생들도요. 수업하러 딱 들어올 때 손필기를 받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손필기를 보며 수업을 쭉 같이 몰입해서 듣다가 내가 지금 이 부분만큼은 이 부분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에 조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충해야 되겠다는 것만 체크할 뿐 선생님이 온통 수업에 몰입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도 똑같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 필기라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복습하기도 되게 좋은 것이 저의 손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킬러세븐까지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어느새 6월 평가원도 지났고요. 6월 평가원이 다 지났다라고 하면 수능완성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수능에서 여러분들 2022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바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능특강이라고 하는 EBS 교재고요. 두 번째는 6월 평가원의 시험이에요. 세 번째는 수능완성이라고 하는 EBS 교재죠.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네 가지 힌트 중에서 벌써 여름이 되면 이렇게 세 가지 힌트가 다 나온 셈이에요. 마지막 남아있는 힌트 하나가 9월 평가원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나왔던 힌트 중에 EBS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힌트를 우리는 특히 올해 나왔던, 올해 주력했던 EBS의 문항들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EBS의 스토리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2016년도, 2016학년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2022학년도까지 가장 의미 있었던 EBS의 문제들 EBS 문제들 중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되게 신기하게 한 번 되게 새롭게 창의적인 문제가 빵 하고 나온 다음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는 이 정도는 의미가 없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문제구나.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매년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살짝 다듬어졌네, 또 다듬어졌네, 와 올해는 진짜 괜찮게 나왔구나. 이런 형태로 EBS 문제가 발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모든 스토리, 히스토리를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EBS 관리력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쇼어드밴스라고 하는 고난이도 문제까지인데요. 여름에 나오는 문제풀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의 포인트는 바로 적중입니다. 물론 파이널 책에서의 적중도 중요하지만 킬러세븐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수능 완성까지 딱 그 다음으로 나온 책은요. 당연히 올해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그 책 아래서 모두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 이전까지 공부를 할 때는요. 개념을 공부하고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연마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름 이후부터는 자, 이제 올해 무엇이 나올 것이고 올해 나올 문제에 대해서 난 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적중의 사례인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는요. 2020입니다. 2020이라고 얘기하는 건 2020 학년도였을 때 SAT이라고 방금 선생님이 소개했던 쇼어드밴스 테크닉이라고 하는 그 교재 안에 39페이지 8번 문제였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 안에 선생님의 이 모든 내용을 원래 공지사항으로 다 오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선생님의 이 문항들을 다 찾아볼 수는 있어요. 자, 세포주기가 있고요. 옆에 그래프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지금은 세포주기 문제와 옆에 그래프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 됐지만 2년 전에는 달랐어요. 세포주기 문제가 있었으면 옆에다가 표가 등장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는데 EBS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시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왜 이렇게 EBS에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걸까? 음, 연습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그 뒤로 지금 SAT 교재가 여름 7월, 8월 교재입니다. 그 뒤로 바로 9월 평가원에 똑같이 똑같은 유형으로 등장해져 있는 거 확인했죠. 물론 정답률은 56%예요. 9월 평가원의 정답률이 56%라고 하는 건 의미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재작년이 아니라 바로 작년에 있었던 선생님의 또 문제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2021학년도이고요. 관리력 EBS 스토리 안에 들어있던 98페이지의 15번 문제입니다. 문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과 2는 정자로부터 나온, 그 다음에 3과 4는 난자, 마지막 5번은 그들의 딸로부터 나온 그들의 유전자, DNA 상대량입니다라고 하고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핵형은 정상이다. 이게 선생님의 관리력 안에 들어있던 문제였습니다. EBS 스토리라고 하는 EBS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들을 선생님이 다시 재해석해서 냈던 문제죠. 그런데 9월 평가원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딱 1년, 7, 8월이고요. 1년 전에도 그러하듯, 7, 8월 그 이후에 있었던 9월 평가 문제의 정답률이 28%예요. 그럼 문제에 나왔던 것도 아버지의 정자 1, 2, 어머니의 난자 3, 4, 딸의 체세포 5번, 그 안에 비분리가 일어났고 핵형은 모두 정상입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실제로 문제 안에서 지금 묻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모두가 닮아 있어요. 지금 이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현장에서 풀고 난 다음에 9월 평가 시험처럼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EBS 안에서 핵심적으로 트렌드가 변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출제하지 않았던 것이 제대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EBS를 보는 거랑 제가 EBS를 보는 건 관점이 좀 달라요. 제가 보는 EBS는요. 이때까지 순차적으로 매년 보던 EBS에서 제가 올해 문제를 풀 때 문제만 풀어봐도 와 이건 정말 정성스럽게 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겠죠. 바로 이 문제를 풀었을 때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수능완성에 있었던 비슷했던 문화, 비슷했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자마자 와 이거는 나오겠구나라고 얘기하는 형태 그래서 또 연습시키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전체적인 교제는요. 물론 뒤에도 비슷했던 문제들에 대한 소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전체적인 포인트는 그 전에 있었던 킬러세븐이라고 하는 교제까지는 이때까지 있었던 문제를 고난이도 형태로 막 열심히 여러분들을 연마시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름 이후에 이루어지는 EBS 스토리라고 하는 관리력과 SAT라고 하는 이 본 교제 안에는 앞으로 이제부터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던져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EBS에 해당되는 스토리라고 하는 이 책 안에는 EBS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매년마다 발전하는 EBS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몇 개 년, 즉 최신에 있었던 2년, 3년 이 안에 가장 중요했던 문제들의 변천사를 보여주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옛날에 EBS, 3년 전에 EBS랑 2년 전에 EBS를 구할 수가 없는 셈이잖아요. 물론 열심히 구한다고 치면 할 수는 있지만 그 공들이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구경술을 하시면 되고 저는 탐구에 관련된 걸 잘 정리해놓은 책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쇼어드벤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단원별로 킬러세븐의 버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SA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파트별까지 문제를 딱 풀고 나면 아, 드디어 저와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면 한 9월 정도 되는 거예요. 9월 정도 되면 남아있는 건 파이널 특강이 남아서 여러분들을 이제 내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나를 던져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특강이 바로 파이널인 거죠. 파이널은 선생님이 특강이라고 하는 커리큘럼 안에서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할 겁니다. 파이널도 특강으로 선생님이 짧지만 중요한 즉 특강으로 선생님이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은 특강으로 커리큘럼 때 만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1년 동안 준비해놓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얼마 전부터 보셨죠?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반드시 이 OX 문제집을 좋아하게 돼요. 왜냐하면 겨울에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개념의 실력이 겨울에는 가장 높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공부를 했는데 라고 내가 겨울에 열심히 개념을 공부했는데 라고 하는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기억 속에 개념의 구멍이 뽕뽕뽕 하고 났단 말이죠. 그렇다고 다시 개념완성 수업을 듣자니 시간이 좀 아깝고 나는 개념완성 수업을 들어도 다 아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를 확인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 바로 OX입니다. 1단원부터 5단원까지요. OX에 첫 문제가 실려져 있어요. 천재입니다. 첫 문제 안에서는 자신의 개념이 다 촘촘히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선생님이 매번 시기적절하게 판매하는 교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다양한 이벤트로 선생님의 열공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뿌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바로 관리력 모의고사입니다. 관리력의 마지막 결정판은요. 관리력의 개념 기출, 관리력의 킬러 심화, 관리력의 EBS 스토리, 마지막은 모의고사죠. 관리력 모의고사 시리즈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제 애들을 챙겨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의 애들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나와 함께 공부함으로써 1년 동안 뭔가 자료라든지 부족함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생각처럼 여름 이후에 여름 이후에 쏟아지는 파이널 모의고사는 많지만 상반기 때는요. 이렇다 할 만한 모의고사가 쉽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관리력 모의고사라고 해서 3월 학평 대비로 2회분,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대비로 3회분이 실려서 총 5회분이 들어 있는 하나의 모의고사 안에 5회분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월 학평 대비로 2회분,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대비로 3회분을 충분히 실물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이런 관리력 모의고사를요. 역시나 선생님이 선생님 수업 듣고 열심히 공부한 애들에게 애들에게 챙겨줘야 되지 않겠니?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요. 저의 예쁨을 뿜뿜 받거든요. 선생님이 강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 보면 위에서 보면 애들 얼마나 뿌듯하겠니? 요즘 애들을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 그러니 현장에서는 선생님 예뻐 예뻐하면서 지금 아이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죠. 근데 날이 갈수록 선생님은 인터넷 강의로도 정말 나날이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 인터넷 강의로 듣는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관리력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리력 모의고사를요. 제 수업 들었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원래라면 1월 달에도 즉 좀 더 많이 주려고 하는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아이들에게 여러 번 다양하게 주려고 1월 달에도 선생님 수업 듣는 애들에게 이벤트 2월에도 선생님 수업 듣는 아이들에게 이벤트 그랬더니 뒤늦게 들었던 작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3월에 선생님이 뒤늦게 합류했는데 지금 저 관리력 이벤트 놓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월에도 관리력 이벤트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알았죠? 그러니 선생님 수업 듣는 아이들이라면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박지영 선생님 덕분에 나와 함께 그래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무한정 끝까지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들 옆에 착하고 붙어서 러닝메이트로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박지영 선생님이었고요.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